아이고 놀래요 놀래요 아 저거 놔 어 우리가 전화 개통하네 이게 최고 명장면이야 우리 연습할 때 다 울었어 걸고 싶은 데 있으면 걸어봐요 없어요 저승까지 통과가 된다면 모를까 가보세요 우리 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은심이가 꼭 한 번만 보고 싶다 우리 어머니 향남이 사시던 이기 없이 깜깜한 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추운 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 계시는 데가 추운 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 여자가요 엄마 있는 데가 추운 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너무 마음 아파 엔지 없이 한 번에 갔죠 그랬겠지 뭐 여기서 한 번 똑같이 한 번 해봐 아이씨 너가 해봐라 언니가 해봐 아니 싫어 너 해봐 아니 언니 싫어 아 나 못해 이거 할 때요 그냥 연출한테 그 얘기만 했어요 다 나가게 해달라고 카메라만만 남고 다 나가게 해달라고 집중하고 싶어서 저 카메라맨 다 나가세요 다 나가세요 카메라 두고 다 나갔어요 카메라 두고 다 나갔어요 나 잡는 분만 남고 자 아니야 그거는 안 하는 게 나아 그럼 왜냐면 앞에 그걸 다 감정할 때 깨버린다고 또 하면 내가 할게 그래 네가 해 어 해봐 할 것처럼 네 선생님 이제 마지막 영상인데요 이거는 조금 이제 꼭 특별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네 안녕하세요 최불암 선생님 안녕하세요 최불암 선생님 송승헌입니다 정말로 너무나 오랜만에 선생님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선생님과는 그대 그리고 나라는 주말 작품에서 선생님의 막내 아들로 함께 연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가 IMF라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면서 온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였기 때문에 음 제가 어 선생님과 함께했던 그대 그리고 나라는 작품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그런 얘기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고 사랑을 받았던 그런 작품 같습니다 지금처럼 멋진 모습 정말 오래오래 그 자리에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 어 매번 개인적으로 안부인사만 전하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 깜짝 인사를 하려니까 어 또 새롭고 굉장히 반가운데요 어 즐겁게 편안하게 촬영 잘 하시구요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김혜연 선생님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해 이쁘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배우 민교진입니다 제가 전원일기로 어 배비를 했습니다 어 그때 첫 배본 연습을 가서 정말 손이 파르르 떨릴 정도로 긴장을 하고 또 미흡한 점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항상 옆에서 좋은 말씀 따뜻함으로 보살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연기자로서 연기를 하고 또 연기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어머 얘 봐 전원일기 혜란이 깻동엄마 이산기입니다 편책을 드셨죠 전원일기는 가족의 정을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정말 훌륭한 교육적인 드라마였어요 저는 전원일기를 통해서 인간적으로 성습할 수 있었구요 영원한 구멍가게 아줌마 쌍봉댁 이숙입니다 어머 어떡해 김혜자 최바람 선생님 늙지 마시고 이 세월의 나이트를 꽁꽁 밧줄로 묶고 전원일기 2 우리 전원일기 2 선생님 어머 어머 있어요 건강하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불암 선배님 김혜자 선배님 건강하시죠? 저는 선배님과 같이 했던 시간들이요. 행운이었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20년 만에. 어머, 수나미. 저번에 대해서 수나미 역을 맡았었던 강현주우입니다. 외모가 많이 바뀌어서 오전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옛날 수나미 맞습니다. 언제든지 회장님의 사람들에게서 막내 역할 그리고 힘쓸 일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꼭 한 걸음 안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불암 할아버지 김혜자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영남이입니다. 어릴 적 나이 업 영남이가 너무 많이 컸죠? 그래. 아마 알아보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김용권 아빠, 고두심 엄마, 또 전원일기 많은 어르신들 한 번쯤은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고. 그럼.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전원일기에서 막둥이 순기리 역할했던 유덕환입니다. 멋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 잘 자랐죠. 그래야지. 잘 자랐다. 저 잘 자랐죠. 그래야지. 잘 자랐다. 저는 선생님들의 영향력이 엄청 크게 자란 사람이라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이거 보여드려도 돼요. 이게 사인북인데.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글을 주셨어요. 밝고.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세상에. 덕환이가 주인공이란다. 멋있다. 저는 진짜 이게 제 갑오처럼 느껴지는. 아주 소중한. 그렇겠다. 글쓸이 어쩌면 저렇게 멋있겠어. 참 잘 쓰신다. 그렇다 할 필요해. 김순이. 어머 나도 있네. 선생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회장님 댁 사람들에서. 지금처럼 푸근한 모습들. 마치 전원일기가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그 느낌을. 계속해서 관객분들한테 공유해 주시고.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컸다. 정말 많이 쓰셨어요. 좋은 추억을 보관. 또 방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멋진 추억이 되도록. 다 노력할 거예요. 언니. 언니 한 말씀. 아니야. 너무너무 많이 쓰셨어요. 정말 우리한테 좋은 추억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보다 좋네요. 우리 집보다 좋네요. 저 건물. 모두 치고 빨래. 이 건물. 그 건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먼지만 부시러기. 한 사발도 안 한 조묵 나오겠다. 선생님, 저기에 오빠가 선생님 뭐 드리려고 뭘 준비했대요. 배고프다, 진짜. 아니, 뭐 배가 채워질지는 모르겠지만. 잠깐 한번 들어가보실까요? 아니, 뭘 안 먹어도. 선생님. 차? 네? 커피? 뭐 있어요. 선생님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대요. 봐봐. 이제. 뭘 주려고 그러지? 선생님. 네. 아, 딴 게 아니고. 맨날 막 오시면 막 배고프다 그러시고 잘 못 챙겨 드시고 이런 거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제가 먹는 거거든요. 유산균인데 이게 저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됐으면 이렇게 나왔어요. 매일 드시면서 이게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대요. 혈당? 네. 연사 드실수록 혈당 관리하셔야 되겠지 않나요? 내 친구들 다 그래. 이거 다 이거 같이 나눠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드셔봐. 아, 제가 일단. 물 좀 갖다 드려보죠. 하나 드셔보세요. 이거. 이따가. 김용호수님한테는 말씀하시면. 선생님. 이거 이렇게. 용건이 형한테. 이거 유산균 이렇게 드시고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시라고요. 이거 이렇게 제가. 아셨죠? 이제 혈당 관리는 이제 저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고맙소. 고맙다 진짜.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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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